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안상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른 아침부터 보건소 직원들이 신속 항원검사 부스를 정리합니다. 보건소에서의 신속 항원검사가 중단됐기 때문입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수그러든 데다 동네 병의원의 신속 항원검사로도 확진 판정이 가능해지면서 민간 중심의 검사 체계로 전환된 겁니다. 신속 항원검사를 중단해도 시민들 불편에 어려움이 없을 걸로 판단됩니다. 강내 병의원에서 62개소에서 신속 항원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확산세가 꺾이면서 PCR검사 대기줄도 지난주에 비해 절반 가까이 줄었습니다. 최근 일주일간 전남 동부권에서 발생한 코로나19 확진자는 4,052명. 전주보다 약 30% 가까이 감소했습니다. 방역 당국은 감소 추세에 접어들었지만 언제든 재유행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정부는 이번 주 거리 두기 폐지 여부 등을 포함한 새로운 조정안을 발표하는 가운데 새로운 코로나 대응 체계도 함께 발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안상혁입니다. 민주당 전남도당 공직선거후보자 추천관리위원회가 후보자 적격 여부 심사에 들어가면서 인적 쇄신 규모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전남에서는 양복비용 대납 의혹을 비롯해 배우자의 선거법 위반, 특혜성 공사, 공무원 갑질, 가족과 측근의 정치자금법 위반, 직원 채용 문제 등을 이유로 현직 시장군수 6명이 수사나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민주당 전남도당 공관위원회는 현직 국회의원 5명을 포함해 모두 19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검찰개혁안을 둘러싸고 정치권의 공방이 연일 뜨겁습니다. 어제 검찰 수뇌부까지 정면으로 반기를 들고 나섰는데요. 검찰의 수사권 박탈에 대해 신중론의 무게를 두고 있는 지역 국회의원들이 여론의 도마 위에 오르고 있습니다. 문형철 기자입니다. 현재 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개혁의 핵심은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이른바 검수완박입니다. 국민의힘에 이어 검찰도 집단으로 반기를 들고 나섰지만 민주당 지도부는 수사권과 기소권에 불리는 검찰 정상화와 사법정의를 위한 것이라며 강행 의지를 다시 한번 밝혔습니다. 과도한 검찰의 권한 그것이 기득권을 낳았고 특권을 낳았기 때문에 그 특권을 해체하고 정상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것이 검찰개혁의 목표라는 점을 이런 가운데 검사장 출신의 지역 국회의원들이 여론의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최근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주철현 의원과 김혜재 의원이 검수완박 방침에 반대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며 민주당 강성 지지층의 질타가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주 의원과 김 의원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것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면밀하게 검토해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취지였다며 검찰개혁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정권 교체가 한 달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여유를 부릴 때가 아니라며 신중론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여전히 적지 않습니다. 한편 역시 검사장을 지낸 순천의 소병철 의원은 검수완박 방침에 대해 개별적인 의견을 낼 사안은 아니라며 당의 결정에 따르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반면 비검찰 출신인 서동용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면 거부권을 행사할 우려가 있는 만큼 4월 안에 관련 법안을 통과시킨 뒤 부족한 부분은 추후 보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속도에 방점을 찍었습니다. 정권말 추진대는 검찰개혁안을 두고 법률가 출신의 지역 국회의원들이 미묘한 온도차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은 오늘 다시 의원총회를 열고 수사권 분리 법안에 대한 당론 채택을 시도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윤석열 차기 대통령 당선인의 1차 내각에 호남 인사가 없는 데 대해 예비 후보들이 잇따라 균형 인사를 촉구했습니다. 강기정 광주시장 예비 후보는 윤 당선인이 호남을 고립의 길로 몰아가려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며 2차 내각 인선을 호남 지역민들이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종현 국민의힘 전남지사 예비 후보도 내각 인선에 특정 지역이 쏟아지는 것은 능력이나 실력으로 볼 수 없다며 호남을 비롯한 지역 안배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박람회장 공공개발시민연대가 공론화라는 미명 아래 김회재 국회의원이 박람회법 개정안에 반대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시민연대는 어제 여수시청 앞에서 김회재 의원에게 박람회법 국회 통과에 적극 협조해달라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갖고 지역에 일관된 의사를 무시하는 반대를 위한 반대를 더 이상 인내할 수 없다며 김 의원이 직접 TV 끝장 토론에 나와 결론을 내자고 요구했습니다. 시민연대는 특히 여수 박람회장 사후 활용을 위한 공공개발의 주체를 여수광양항만공사로 하자는 것은 지난 10년간 진행된 공론과 수기의 결과물이라며 민주당 정부가 약속한 박람회법 개정안에 신속한 국회 통과를 주문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지난 대선 과정에서 지역 공약으로 광양항의 글로벌 스마트항만 조성을 약속했는데요. 지역 차원에서도 광양항 활성화를 위한 절호의 기회로 보고 실행 로드맵을 구체화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김주희 기자입니다. 지난 대선 기간에 후보자 신분으로 광양항을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윤 당선인은 당시 광양항의 글로벌 스마트항만 조성을 지역 공약으로 제시했습니다. 광양항을 친환경 스마트항만으로 고도화해 동북아 거점항만으로 육성하겠다는 것이 골자였습니다. 광양항이 국제 경쟁력을 더욱 확보를 하고 그리고 일반 물류 또 제철소 물류 또 소규 화학 물류들을 원활하게 수송하고 취급하고 또 우리 배후단지가 더불어서 크게 발전할 수 있도록 저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광양시는 지속가능한 미래 신성장 동력 확보 차원에서 광양항 관련 사업들이 국정과제로 반영될 수 있는 기회로 판단하고 세부 실행 전략을 구체화해 최근 인수위에까지 전달했습니다. 광양시가 현재 그려낸 광양항 관련 국정과제 건의사업은 크게 6가지입니다. 대수부의 항만 기본계획에 포함돼 신안의 예탈을 통과한 광양항 3단계 2차 항만 자동화 테스트 배드의 조기 구축과 함께 3단계 3차 자동화 컨테이너 터미널도 구축하는 겁니다. 광양항 서측 배후단지에서 여수시 율촌산단을 해저터널로 연결해 새로운 산업 물류 동맥을 잇는 광양항 율촌산단 연결도로 개설도 핵심 건의사업입니다. 광양항을 해양산업 클러스터와 연계해 해양그린수호 규제자유특구를 지정하는 광양망권 해양수호산업 시험실증센터 구축사업도 주요 국정과제 건의사업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 밖에 광양수호경제도시 조성사업, 광양항의 친수호 공간을 조성하는 가칭 마린베이 조성사업, 항만 관련 전시, 교육, 체험을 위한 광양항 국립항만물류산업관 건립사업 등도 국정과제 건의사업에 포함됐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저희도 해수부에 다시 한번 건의를 하고 또한 서울에 있는 인수위에 방문을 해서 우리의 사업의 필요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다시 한번 하고 국정과제로 전체적으로 채택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시차원에서도 하고자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광양항 활성화를 위한 의지가 확인된 만큼 그동안 정치 논리에 밀려 제자리 걸음만 하던 광양항은 제도의 악을 위한 절호의 기회를 맞았습니다. 이제는 광양항 활성화를 위해 그려낸 청사진이 새 정부의 국정과제로 온전히 담아내기 위한 도리기, 항만 당국을 포함한 지역사회의 최대 현황과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주희입니다. 광주 복합 쇼핑몰 유치가 점점 현실화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인수위원회도 쇼핑몰 유치 공약을 국정과제에 반영하는 등 적극 나서고 있고 대형 유통업체들의 문의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다만 광주시는 시민 여론을 조금 더 수렴해 쇼핑몰 유치 여부를 결정한다는 계획입니다. 보도에 김영찬 기자입니다. 윤석열 당선인이 후보 시절 복합 쇼핑몰 유치 공약 대표는 광주 민심을 들썩이게 했습니다. 어디를 가도 많습니다. 이런 복합 쇼핑몰이. 부산에 가보세요. 대전에 가보시고 대구를 가보십시오. 왜 광주만 없습니까.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꾸려지고 시도지사 간담회를 통해 쇼핑몰 공약은 전도 구체적으로 논의되고 있습니다. 쇼핑몰은 국정과제에 들어가게 되고 국정과제에 들어가게 되면 아무래도 더 힘을 받지 않을까 광주시는 부지 10만 제곱미터 이상의 대형 쇼핑몰 유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대규모 부지를 감안하면 외국계 창고형 할인 매장보다는 여가와 레저를 즐길 수 있는 고가 쇼핑몰 유형이 들어설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에 따라 신세계와 롯데 등 대형 유통업체들의 관련 문의가 잇따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쇼핑몰 유치 최대 감권은 시민 여론입니다. 다른 대도시처럼 복합 쇼핑몰이 들어설 때가 됐다는 의견이 많아진 가운데 광주 지역 시민단체와 소상공인들은 쇼핑몰 유치에 반대 입장을 보였습니다. 쇼핑몰이 들어서면 골목 상권이 세태하고 덩달아 지역 경제도 큰 타격을 입는다는 겁니다. 소상공인들을 살리려고 생각하면 무슨 방안이 있는지를 정말 심사숙고해서 한 다음에 복합 쇼핑몰 입점 부지가 광주 외곽 지역으로 들어설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시민들에게 공개하고 개발하기까지 넘어야 할 사는 많습니다. 한편 광주시는 쇼핑몰 입점 절차에 대한 구제 완화와 사회기반 시설 구축 등 풍정적 지원을 인수위에 요청한 상태입니다. MBC 뉴스 김영창입니다. 올해 첫 모내기 시기가 지난해보다 일주일 정도 빨라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흥군은 고흥읍 등암리 일대의 조생종 진옥뼈 40헥타르를 모내기하기 시작했으며 6월 초까지 총 1만 1천여 헥타르를 모내기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